번역하고 엔젤이 썼으면 안되구요 정답률은 높았지만 제대로 가르쳐준 대로 연결고리 잡고 풀었나 보자 다시한번 뭐 잡구요 연결고리 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시작점을 생각을 해야 되요 다시한번 무슨점이요 시작점 처음부터 니가 순서 뭐 bca cba 한방에 잡을 수 있어 순서 아니잖아 여기 특히 이 끝부분이 a b c 중에 어디 첫머리하고 연결되는 그 고리가 있을거라구요 봐 우리가 tend to perceive the door 문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대 교실의 문을 뭐로 인지한대 rectangular 사각형으로 인지를 한대요 no matter from which angle is viewed 어느 각에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 사각형 교실의 문은요 사각형의 이미지를 우리의 수정체 망막에 전달해줄 뿐이래 오직 그것이 형광펜쳐봐 정 네 빠뜨렸네요 오직 정면에서 보여줄 때만 그것이 사각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거래 생각해봐 사실 딱 정면에서만 봐야 저 문은 사각형으로 보이지 사실 옆에서 살짝 보면 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무슨 각으로 보여야 돼 사실은 뭐 좀 사각형이 아니라 좀 삐뚤어진 사각형 뭐 이렇게 그치? 이러시고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구요 정면으로 볼 때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본다? 정면이 아닌 각에서 봐도 사각형으로 본다 이런 얘기로 좀 출발을 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설명을 더하면 여기서부터는 사기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순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봤더니요 A번에 연결고리 뭐가 보이냐 얘들아 더 트랩포조이드 또 밑에 별표치고 나왔네요 그 사다리꼴이 점점점 얇아진대요 그 사다리꼴이 점점점 얇아진다라고 하려면 앞에 뭘 보는 얘기가 나와야 돼 사다리꼴 근데 주어진 문장의 끝은 말에는 분명히 뭐 봤어? 사각형 봤잖아 그럼 시작은 A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렇게 가야지 A로 시작하는 게 한 개니까 탈락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A로 시작하는 게 한 개여도 답일 수 있어 알겠니? B번 형광펜 마찬가지로 동그란 동전은 얘의 기능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시밀러리의 기능은 열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밀러리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열거 그럼 여기서 문 얘기가 끝나고 무슨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동전 얘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가 끝나야 돼? 문 얘기가 끝나야 돼? 그럼 얘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명히 A번도 여전히 무슨 얘기였으니까 A번도 여전히 문 얘기였잖아 A번도 여전히 되니? 그럼 시작은 B도 아니고 B는 적어도 A보다는 D야 그럼 시작은 뭐라는 얘기야? C라는 얘긴데요 형광펜 다른 각에서는 그 이미지가 여기 나오네 사다리꼴로 보일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다른 각에서는 사다리꼴로 보일 거래 그럼 이 앞에서는 다른 각에서는 사다리꼴이 아니라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앞에 나왔잖아 화살표 꽂아줘 거기서 여기로 그런데 다른 각에서는 뭘로 보인다? 사다리꼴로 보인다 그럼 여기 있는 A Trapperjoid를 A에서 뭐라고 받은 거야? The Trapperjoid로 받아준 거지 이해 됐어? 그럼 C와 A에서 무슨 얘기 끝나고 이제? 교실 문 얘기 끝나고 이 예시 하나 끝난 다음 교실 문도 그러하지만 마지막 B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그란 뭐도? 동전도 그렇다 그렇지 동전도 딱 정면에서만 봐요 어떻게 보여야 돼 사실은 동그란 원이고 나머지는 타원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디서 보더라도 우리 눈에서는 뭘로 보여? 원형으로 보이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정답률은 83%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연결사의 기능과 연결 고리 잡아서 풀었던 거야 알겠지? 음 감사합니다.